여러분 어버이날이 돼요? 우리 개딥분들 양아제도 많이 오셨어요? 아니 아빠 이름 이렇게 막 불러도 돼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현관문을 나와보기에 돈이 내려올 때입니다. 제가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이 지난 어려움과 지금 이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면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출마를 막으려는 국민의 행실의 과도한 비방과 복지 공격도 혈단의 한 요인임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엄숙히 선사합니다. 분당갑 지역은 제 2의 고향입니다. 저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안랩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직전 경기도지사와 전임 성남시장들의 추문과 오명, 그런데도 도민과 시민의 심판을 피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은 주민에 대한 참담한 배신 행위이자 정치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성남시장 재선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인천에서 인천시장으로 와라 이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때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인천시장이 영봉이니까. 인천시장이 잘하면 성남시장 보고 인천으로 와 그랬겠습니까? 여기 우리 이모가 열년한 팬입니다. 여기가 부모님만 팬이고 다른 사람 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잘못 안 그러겠지요? 여기가 송영길 의원님이 여기 오시면 항상 여기서 막걸리 한다는 우리 집에서 막걸리 막파로 드시면 당선이 됐다는 줄이에요. 도별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았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별 영상 화제작은 물론 친절한 뉴스쇼, 뉴스가 있는 저녁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돌았죠? 구독,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